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덕수 카드를 접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뜻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총리 인준을 정치적인 거래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여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진영 논리로 무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총리 임명 동의안을 결제한 것. 지금 여야 공수가 바뀐 첫날 거대 야당을 향한 글쎄요 압박의 신호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 제목을 봤습니다만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처음 자리에 가서 어떤 안건에 서명하는가. 이게 첫 장면이거든요. 국민들이 대통령의 첫 일을. 그렇기 때문에 1호 안건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국정운영에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냥 임명 동의안에 서명하는 거. 그건 그냥 의례적인 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국회에서 표결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1호로 했다라는 거는 국무총리 인준을 왜 안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야당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약간 시위성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도 좀 이상한 게 협치를 고려해서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임명했는데 오히려 이걸 야당이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고 어떤 뭔가 거래적 수단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를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으니까 야당을 좀 설득하고 문제 있는 후보자들은 문제를 정리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하신 말씀. 이 야당 때문에 발목을 잡힌 거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 모습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5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한 가지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다 착착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1호 결제로 한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의례적인 게 아니라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누구하고 하죠? 국무총리하고 하는 거예요. 내 가게 수장인 국무총리가 임명이 안 되면 아무 일도 구두미창 다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또 야당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을 너무나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총리 인준을 해야죠. 그다음에 부결되든 통과되든 간에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국회 본회의의 안건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는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떤 편견을 가지고 평가할 일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발목 사실 지금 계속 그다음에 더 이상한 것은 민주당의 기본 전략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를 앉히려면 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의혹이 있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들을 낙마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총리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다른 국무위원 낙마시키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한덕수 총리가 문제가 있으면 한덕수 총리 그만두시오. 다른 국무위원들 장관 후보 문제 있으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리를 앉히고 싶으면 다른 장관들을 물러나게 하라? 후보를 물러나게 하라? 이건 안 되죠. 윤 대통령은 어제 총리 임명 동의안 결제에 이어서요.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 임명안도 결제를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대행직을 1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추총리대행의 제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한 후보들을 순차적으로 이르면 내일부터 아마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아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전국의 경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도 대변인님 말씀을 직접 하셨지만 발목 잡기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야당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야당의 문제인가. 정부가 여당의 문제인가.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무조건 야당이 반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논리를 펴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야당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정말 협조할 것이고 거대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 하겠다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들을 많이 내놨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거는 지금 매우 안 좋은 경제 위기의 현안. 여기를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정부구나.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간의 국정운영 기대감이 상당히 다른 대통령 출범 초기보다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을 탓하는 이것보다는 정부 여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훨씬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변인님 말씀대로 이 각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좀 지켜봐야 한다.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